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율이 지난 2007년 첫 조사를 진행한 이래 역대 최대치인 33.9%로 집계됐습니다. 이렇게 운동에 대한 참여는 늘었는데 체육시설 이용률은 15.3%로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한국갤럭조사연구소에 의뢰해 2023년 장애인 생활체육 조사를 실시했습니다. 그 결과 최근 1년간 재활치료 이외 목적으로 주 2회 이상 집 밖에서 운동하는 장애인 생활체육 완전 실행자의 비율이 지난해 26.6%에서 7.3%포인트 오른 33.9%로 나타났습니다.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운동장소는 근처 야외 등산로와 공원 등이 47.3%로 가장 많았는데 체육시설 이용률은 15.3%에 그쳤습니다. 그 이후로 29.9%가 혼자 운동하기 어려워서라고 답했습니다. 평소 운동할 때 가장 지원받고 싶은 사항에 대해서는 비용지원이 37.5%였고 체육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, 생활체육 프로그램, 장애인용 운동용품과 장비가 뒤를 이었습니다. 문체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생활 밀착형 체육시설인 반다비 체육센터를 확충하고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수혜 대상과 지원금을 확대하는 등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